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디지털 코옥셜 케이블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V 를 좀 해보셨으면 혹시 서랍이나 이런데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퍼 지트 케이블 입니다 과거 280 360 그런 VHS 시절 때 영상용 케이블로 사용이 되었던 건데요 요 케이블이 75옴 케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퍼 지트 케이블은 어 디지털 코옥셜 케이블과 기본적인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한 정도의 케이블이 됩니다만 이런 완전 저가형 보다는 좀 고급 케이블 있다면 그런거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구요 두번째로 없다 그러시면 요게 이제 또 있으실 수 있거든요 3개의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컴퍼 넌트 케이블 입니다 영상용 아날로그 케이블인데 hdmi 가 생기면서 이제 720p 때까지 사용되다가 이제 자취를 감췄죠 그래서 아마 AV 까지 좀 오랫동안 오디오 생활 비디오 생활 하신 분들은 어 이 케이블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요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75옴 입니다 그냥 이렇게 3개의 케이블이 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결대로 패스 추리 처럼 이렇게 잘 찢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하지만 마시고 적당히 절대로만 잘 빼내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 디지털 코어 엑셜 케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케이블 영상 케이블인데 음성용 디지털 케이블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케이블 이에요 케이블은 같은 케이블이구요 제가 요거는 이제 좀 저가형이라서 아무 내용도 안 써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치우고 제가 미리 예전에 만들어 놨던 케이블인데 여기 보시면 75옴 케이블 이라는 게 딱 써 있구요 은도공 까지 이제 된 오디오 플러스 제품인데 요런 그레이드 제품들도 지금 뭐 안 쓰고 그냥 짱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고 혹시라도 매물이 나와도 거의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없는 케이블인데 어 요런 케이블 사용하시 활용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구요 어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 인터 커넥터 rca 케이블을 이제 이런 디지털 광 케이블 용으로 콕셔 케이블로 사용을 해도 되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소리 납니다 사용을 어 임시적으로 혹은 길이가 짧다면 어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아시의 케이블들이 55배 임피던스를 갔는데 이런 디지털 rf 어 콕셔 케이블이나 rs 케이블들이 75옴을 가지고 있고 as 이유는 110옴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데에는 일단 이 동축 케이블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안테나 라든가 이런 통신용 케이블의 어 근거에 있고 기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일 때 어 30옴 정도가 사실상 굉장히 이상적인 어 임피던스 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리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50옴 정도가 짧은 rca 케이블에서 가장 표준적인 아주 범용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이런 콕셔 케이블이나 어 이런 디지털 케이블들 장거리 전송용으로 나온 케이블들은 임피던스가 높음으로써 높은 차폐와 함께 관련한 어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유입을 최소화 시키는데 어 강력 어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게 뭐냐면 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런 저가형 케이블들은 이 단자나 이런 데까지 인피던스 까지를 이제 뭐 써있지도 않고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용하기 조금 그렇구요 요런 그래도 오디오 플러스 몬스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괜찮았던 케이블들 옛날에 이런 것들 진짜 지금은 뭐 비용 자체도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쓰신다라고 하면 일단 단자도 75옴이어야 돼요 케이블이 75옴인데 단자는 그냥 있는 걸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단자가 통상 rca 용이면 50옴이 되기 때문에 50옴과 50옴 단자에 75옴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연결되어 있는 도체 간에 이 임피던스의 상위점에 의해서 그냥 아시 50옴 짜리 단자에 50원짜리 케이블 쓰는 것과는 또 약간은 다른 형태로 다른 간섭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75옴 케이블과 70옴 케이블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냐 없냐 난 잘 나던데 짧은 시스템에 둔감한 시스템이면은 차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스템의 그레이드와 본인은 어떤 식으로 케이블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지출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되게 강조해서 75옴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100m, 1000m에서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같은 호모드에서 길어봐야 5m, 2m, 3m 이런 기준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말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용적으로 꼭 고가의 케이블을 비싼 것을 사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용적으로 관련한 주격을 만족하는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쪽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